민주당 얘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설훈 의원이 공개 저격에 나섰는데요. 이에 김은경 위원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.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. 했는데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. 그래서 저도 당혹스럽고 설훈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민주당 얘기니까 국회장 비서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설훈 의원 발견하니까 김은경 위원장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두 분이 뭐 오해가 이걸로 풀릴 수 있을까요? 근본적으로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위가 친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. 김은경 위원장도 그렇고 또 서복경 위원이라는 분도 혁신위가 이재명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듯한 표현을 하셨었는데요. 두 분 다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험한 정치판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본인들의 순수한 뜻 내가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했던 표현들을 그대로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속 생각들까지 다 읽어주지는 않거든요, 여기에서. 겉으로 드러난 모순점과 구멍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판의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위원들도 말씀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이미 민주당이라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발언에 좀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치 경험이 많은 당내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내 상대방 진영에 있는 정치인의 말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그들의 진정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좀 열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